말리포에서 천리포까지 다운 엔딩으로 지금 바람이 약간 난풍이 불고 있는데 다운 엔딩으로 패들보드를 타려고 합니다. 말리포 해양스포츠클럽 코치와 아침 일찍 천리포에 트럭을 갖다 놓고 다시 말리포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운 엔딩으로 천천히 천리포까지 가면 이제는 코스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됐다. 오랜만에 릴로 라이트 오프를 하네요. 으쌰 으쩔쩔쩔쩔쩔쩔쩔쩔 이리 아주 딱딱해서 아주 민감한 보드라서 한번 깨쳐먹은 적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가겠네. 천리포까지 우산을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다운 으쩔쩔쩔쩔쩔쩔쩔쩔 롤링이 아주 심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